이거! 이거 이거! 빨래! 우와! 우와! 공버지 리버지 오! 오! 안녕하세요. J.J. 구독자 여러분, 이재욱입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CBM하고 J.J. 회사님들을 모셔갖고 오늘의 스피드 퀴즈를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룰 같은 걸 익스플인하기 전에 이렇게 원쪽부터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립니다. 몇 번째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CBM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 남쟁이가 몇 명 있어요? 아아악! 나 헤드로우스! 1번 명! 2번 명! 안녕하세요. 저도 마케팅 해낸 쌤입니다. 약간... 2번 명! 3번 명! 3번 명! 안녕하세요. CBM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3번 명! 3번 명! 3번 명! 3번 명! 3번 명! 4번 명! 3번 명! 5번 명! 5번 명! 4번 명! 4번 명! 5번 명! 아, 포지션이 mana?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4번 명! 4번 명! 5번 명! 아니요, 저 개발자류 가운데서 일단 각 팀마다 3명씩 3명씩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진화님하고, 송윤기님, 수지님, 쌤님, 그 다음에, 남자대여자? 남자대여자! 아, 오케이! 그런 컨셈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PD님이 각자 팀마다 그 단어를 30개를 준비해주셨는데요. 그거를 30초 안에 최대한 빨리 그려서, 나머지 팀원들이 그거를 똑바로 맞출 수 있게...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네요. 되게 크리에이티브! 30초 안에 그걸 빨리빨리 생각해야 하고... 여러분 창의력을 말해야 돼요? 네. PD님이 A하고 B 다른 리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각자 한 명씩 가위바위보호에서 이기는 사람이 N&B 형과 함께 해주세요. 뭐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채집 PD가 뽑아졌는데 대충 분배를 해보니까 한쪽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A&B 형이 한 명씩 나와서 자 우리 쌤! 여기 쌤! 이거 맨날 쳐요. 자 그러면 쌤이 어때? 저 뜨거에요! 가위바위보 오 됐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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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numbers 아니괜찮 stripped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니가 뭔진 있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겨도 우리가 어려운 걸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 부의미가 있네. A가죠? A이요?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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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A가고 여자팀이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다고 생각했던 거는 A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누가 먼저 할 건지. 그러지 말고 그냥! 개발자 대 개발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한 가위바위보 하는거에요?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그럼 어떻게 누가 먼저 할까요? 저희 나중에 오케이 시작! 아 어떻게 그래 지금? 그거 뭐야? 초밥이다 초밥 이게 뭐야? 연어초밥 문어초밥 땡! 30초등 아니 잠깐만! 저 사람 우리 같은게 맞아 힌트 음식이에요 어? 타코야키 땡! 아니 비슷해 되게 클로스 오므라이스? 땡! 왜 타코야키 오므라이스? 왜 타코야키 오므라이스? 너도 남겨둬 네 정답 미기미수씨 타코야키 제가 어? 나 이거 같아 너무 어려워하는거 같으니까 이번부터 주제는 알려드릴게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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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영화요 이거 아니야? 그거? 뭐해줬다? 끝났어요 잠깐! 왜 그러는데 진짜? 민혁아야수 얘들이 저게 어떻게 했어 아 이거 쉽긴 쉽다 진짜 쉽다 어? 잠깐만 기업이름이에요 기업이름 기업이름 이렇게 분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무 종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뭐예요 이거를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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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슬라 테슬라 야 너 왜 알려줬어 야 형 형 뭐야 대우 이거 아니지 옆에다 알려줬잖아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어렵다고 여기 어렵다니까요 참고로 원앙을 하려면 채찍 비켰다 제가 보통 제가 알겠어요 아 이거 이거 하나 때물래 이거 영화에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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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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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우와 이거 어떻게 저거 기생충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기생충 아니 오른쪽에 뭐냐고 카메라 카메라 난 카메라 안 보고 기생충 거침이 없어 그림 그리시는 게 아 저요 이집트 겨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야 대박 야 야 야 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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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야지 아 아 떡볶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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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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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은 거 이거 주제 안 알려 힌트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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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마지막 파스타 2 땡 땡 치즈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못 맞추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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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요 그림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힌트야 기업 기업 펜디 기업이루 E FF E 땡 페이스북 페이스북 영화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오케이 상닭 흑 승 흑 버즈 알 흑 스마 엉 얼굴 아니죠 얼굴? 아 슈 땡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안 알긴 아는 거야? 나도 너도 너도 아니 문제를 내는 사람이 못 있는 거면 어떻게 아는가 파타지 소설에서 못 생긴 거 어 그럼 이거 우리 팀도 만약에 맞추면 정수 하나 줄거에요? 그럴게요 뭐라고 뭐라고? 하지마라 뭐 판타지라고요? 네 판타지에 자주 나오는 모생이 아! 몬스터 주식회사! 땡 오 3 3 2 1 땡 뭔가 트롤 트롤? 그럼 이건 그림이 문제네 야 그래 이건 그림이 문제네 아 한국! 코리아 코리아 정답 아 이거 어떻게 그래 진짜? 네 진짜요 저게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섯 개 하네 해볼게 맛있어 맥도날드 감자튀김 맥도날드 감자튀김 방금 거까지 감자튀김까지 아 감자튀김 거는 해야지 여섯 개 어? 이렇게요 아 그거랑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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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우리 이정도 할 수 있지? 너 왜 이렇게 손빈이 잘하네 아니 손빈이 잘하네 아니 생각보다 잘그레셔 오 쓱쓱쓱쓱 그냥 자워버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뽀글뽀글뽀글뽀글뽀 오 뭐야 너무 많이 졌다 영화 제목 5 4 3 2 2 1 땡 아 진짜요 영화 제목이한테 카메라를 왜 그리는거야 영화 제목이한테 카메라를 왜 그리는거야 이거 이거 봐주세요 이거 총이야 총 저기 그림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오케이 잘못했어요 아니 근데 도움이 안되요 저거 총이면 어쩔것 총이 지금 뭘 쏠려고 하는거고 총을 왜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no rules 형 또 졌어 조긋 범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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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는 몰랐는데 아니 그럼 마룽성을 좀 등직하나 마룽성 아 어? 아까 타코 타코 아까 타코 왜 적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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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게요? 저게 될 수 있다고 타코 타코가 어딘가에 지금 있는거야 멕시코 멕시코 나이스 당연히 알았어요 너도 저렇게 하는 느낌을 좋은것 같아요 어 cion 그리고 이 그림은 뭐 그리고? 5, 4, 3, 2, 1, 끝! 진짜 그거 뭐야? 저게 뭐야? 괜찮아요. 음식이죠, 음식? 서양 음식이에요, 한식이에요, 서양이에요. 네? 아우, 잠깐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아, 맛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진짜 이거! 정답! 아, 그 라면! 네. 아, 그 라면! 어... 까보노. 까보노, 까보노. 까보노, 까보노. 야, 계란이랑 베이컨! 저기서 의입사요! 의입사요! 아니, 너무 묻고 답변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너무 후원신 거 아닙니까? 와, 계란이랑 베이컨 하셨네. 라면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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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로 실력이 중요했다. 라면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꽝! 라면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직 시간 더 있잖아, 왜 그래. 끝났어, 시간 끝났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음식점 앞에서 일하고 있는 고양이 있잖아. 흠머제리도 아니고. 헬로키티. 아,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목맛이면 버져봐. 애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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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멋있어 죽인 거야? 왜 이렇게 마음아.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 그거 아니야? 걔, 걔 아닌 거 같아. 걔 아니야. 근데 맞잖아, 생긴 거거든.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잘 못 그렸는데 맞힐 수 있겠니? 절대 못 맞힐. 야, 이거 맞히면은 내가 진짜 인정한다. 이거 맞히면 내가 인정할게. 이 정도면 텔레빵시다, 이거 맞히면. 어, 진짜. 저요. 캐릭터. 저 킴. 왜? 윌리 같아, 윌리를 찾아서. 윌리. 오, 드디어 틀렸어. 얘 원래 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화를. 아, 침커멜 아냐, 침커멜? 어, 나 이게 나와요. 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아, 그래? 어? 혹시 뭐가 나오는 건데요? 아니, 얘 원래 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그럼 침커멜으로. 아, 침커멜. 아, 침커멜. 아, 침커멜. 아, 침커멜. 침커멜, 침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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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고! 호주. 호주. 자, 마지막 문제. 형, 생일아 원래 안 돼, 코어트 해. 이게. 어디서 잘못 골랐어. 이거 시원. 가만, 가만 없다고? 주톱이야, 주톱이야. 주톱이야. 뭔지 궁금해, 꼴. 뭐요? 잘 그린 거 같은데? 잘 그렸으면 잘 그렸어. 뭐야. 하나 총 14개! 우와~~~ 와우~~ 일단 영상을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카메라가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래서 저희 지금 그 퀴즈 내용에 지금 반절이 날아갔어요 일단 저희끼리는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끼리 너무 즐거웠는데 영상에서 저희가 진짜 딱 반밖에 못 보여드리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근데 처음이 재밌었던 만큼 진짜 나중에도 재밌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부분이라도 보시고 만약에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은 다음 편에 저희가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어렵게 해갖고 이번에 너무 쉬웠어 솔직히 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